아멜루야! 아멜루야! 노벨상 수상작가인 솔젠신이 쓴 이반 데니스비스의 하루는 구소련 시절에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의 하루 일과를 소절한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슈오프는 다른 대부분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눈명을 쓰고 10년의 현기를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모선처럼 든든한 좋은 반장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이란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일상의 다반서로 벌어지는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24명을 죄수들로 구성된 한 작업반을 책임지는 반장의 존재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반장도 같은 죄수이긴 하지만 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밤보다 조금이라도 더 쉬운 작업에 배치될 수도 있고 작업량 사정에 따라 차등 배급되는 빵을 반주각이라도 더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의 슈오프의 반장처럼 유능한 반장을 만나면 일단 목숨은 부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해도 무방하지만 무능한 반장을 만나면 영락없이 수용소에서 속으로 나무엇이라고 부르는 관을 입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그 강제능 수용소 안에서는 반장 한 사람의 능력이 그 반에 속한 죄수들 전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성자 하늘에 물어서 화요강세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점이 있어서 정말 믿음직하기 짝이 없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한 죄인이며 사망의 저주할에 속박된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을 동원해 주시는 실로 고마운 구세 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예수님만 죄인에게 베풀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권능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의 생명까지 마귀로부터 건전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느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다르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란 갈릴리 동쪽 해변에 위치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주로 입양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지역에서 돼지 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 주민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전혀 먹지 않은 유대인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한 동네에 이르셨을 때 귀신들인 자 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들인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는데 이선 둘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만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귀신들인 두 사람은 문자 그대로 자기 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완전히 사도잡혀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은 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까지에게 그들의 행동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귀신의 힘에 꽉 붙잡혀서 어떤 사람다운 삶이나 모습이란 전혀 없이 그저 무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 속에서 그토록 무적의 권력자처럼 횡포를 부리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아예 첫 대면에서부터 두 손 번쩍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양력이긴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본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도 연계에서 활동하는 까지에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우리 하는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지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압도당한 상태에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 좌절감과 공포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떨면서 하는 말과 연결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처럼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제멋대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압도하고 주장하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즉시 옴짝달삭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처럼 진태의 양란에 빠지게 된 귀신들은 자기들을 근처에 있던 돼지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광란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그 돼지대를 치던 자다 즉 돼지 목동들은 물론 난리가 났고 당장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의 일을 주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돼지대가 몰사하게 된 전말과 동시에 귀신들인 자들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것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한테 항의 대모하려고 몰려나왔다는 뜻입니다 떠나시기를 이라고 존대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정중이 요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당장 꺼지라고 압력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돼지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귀신들 했다가 낳은 두 사람에게 축하를 해 주었다든지 혹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비참하게 짝이 없던 정말 사람같이 않은 사람의 꼴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속 계시면 자기네의 다른 돼지대나 다른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기게 될 것만 걱정했습니다 그처럼 인간 사회로부터 한가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귀신들인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아낌없이 발동하셔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걸피라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천대하고 멸시하기 일수입니다 같은 반의 그부나 같은 회사의 동료 사이에서도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싶으면 간단히 왕따를 시킵니다 소위 인간인 존엄성을 말하게 되었다는 현대사회 역시 현실적으로는 옛날과 조금 더 다름없이 여전히 천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처럼 가치 없는 사람이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제물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당신의 전능을 동원하여 실천해 주십니다 사람이 돼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오늘날의 가다라 주인민들을 꾸짖으시면서 그처럼 자기 혈육과 이웃들로부터 지극히 천의여김을 받고 완전히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당신 홀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사람으로 실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생명조차 결코 마귀에게 삐약기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그 부하 마귀들의 권선은 사람에게 여전히 강력하며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미혹함으로써 지옥 저주 아래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귀의 악한 행패 앞에 실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만문의 영장임래하고 큰소리 치고 있긴 하지만 살상 마귀의 힘 앞에 그 얼마나 약합니까 마귀의 께는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가고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 따라가는지는 굳이 아담과 하와이 타락을 덜 먹일 것도 없이 그저 나 자신의 모습만 솔직히 돌이켜보아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인류의 막강한 천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비로소 이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신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이라면 그저 정욕이 끄는 대로 욕심이 생기는 대로 따라서 했을 일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면서 이제는 간단히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로를 하던 인생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또한 나 자신을 소중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을 찌푸리며 당연히 멸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나르는 존재가 그렇게 귀중한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공중의 세나 들의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우리의 생명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능히 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인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영혼 구원부터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하 8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이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이 사건의 전모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둘러매고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던 집까지 찾아왔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국립 끝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당시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고 또 집 바깥 벽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덮는 재료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뜯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롬보스의 달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생각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장에서 중풍병자 한 명이 실린 침상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무언 중에도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율부에 정통하고 있다고 자타 공유하는 석유관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런 선언은 당연히 신성을 모두하는 죄의 직통으로 해당된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석유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나를 정지하느냐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쉬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석유관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는 병고침의 선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 없이 그저 립서비스만 하면 되는 죄삼의 선언이 더 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치유를 선언해 주는 편이 훨씬 더 듣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병을 고시는 것이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나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오직 하느님께만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해 주신 이유는 곧 이어서 밝히시는 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군능이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리켜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칭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단일서에서 심판의 권석에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메시야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장착 심판주로 오실 분이신 까닭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 역시 행사실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로 그런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을 보고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의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능도 있음이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서유관들은 죄사함은 하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성자 하느님인 줄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당신께서 발휘하시는 권능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풀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려가서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여 영벌 지옥에 던지는 것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명백히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중풍병을 고쳐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누가 보면 5장 15절과 16절에 사람들이 그런 신유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물러가사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역 강세하신 목적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처럼 당신에게 병고침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여 외진 곳으로 물러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건강이나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상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죄사함과 구원부터 베풀으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 내 인생 문제는 내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이 병만 곧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 우선 죄사함 따위의 복잡한 말씀만 생각하시고 그저 제가 지금 막 시작한 사업만 왕창 대박 터지게 해주시면 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문만 성취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아도 아주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잡다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메시아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신유의 은혜보다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나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세상의 유명한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인을 용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권능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마운 권능을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야만 합니다 교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꼴들이 영 보기 싫어 교회 못 나오겠다라든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온갖 복잡한 일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그저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만 발걸음을 미리 돌려버리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판단이며 사실상 옹색한 핑계의 불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일수록 이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뵈야겠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틀림없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자세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전능을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찬송 287장 가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삼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간단한 죄삼의 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학사적 몇십 권을 쓴 학자를 할지라도 그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인생 문제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럴수록 일단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먼저 죄삼의 권능을 베풀으신 후에 그처럼 일단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고 범사의 형통까지 대해주시는 총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반 테노스비츠의 하루에서 마지막에 가면 슈오프와 같은 반원인 부이노프스키라는 죄수가 독방으로 끌려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전직 해군 중령 출신으로서 죄수를 사이에서도 깝빛단 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영하 25도의 강추위 속에서 죄수들의 외투와 굿옷을 다 벗기고 속옷 차림으로 소지품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간수장에게 항의를 했다가 중령 창 열흘의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음집이나 다름없는 독방에서 열흘이나 살고 나면 십중팔구 무서운 폐기력이 걸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서서히 죽게 된다는 것은 수용소의 죄수라면 다들 알고 있는 상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슈오프의 반장은 그 부이노프스키가 독방에 끌려가는 것을 단 하룻밤만이라도 지연시켜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함장은 반원들에게 어리 빠진 목소리로 여러분 잘들 계시오라고 마지막 한마디 인사를 남긴 후에 저성사자 같은 간수에게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유능한 반장도 결코 전능한 반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역시 어디까지나 죄수에 불과한 반장의 능력이란 간수나 수용소의 규칙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상이 본인 역시 오직 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다 마귀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꼼짝없이 속복되어 있으니 다른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전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당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능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속복하는 율법의 권위를 간단하게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마귀로부터 건전해 주시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최강의 구세주 필적할 상대가 없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권능을 예수 그리스께 주신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 살을 피는 한 백만장자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건강만 있으면 만사행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저주하려 매해 있으면 제 아무리 건강하게 백세의 인생을 장수한 데에도 결국 지옥으로 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무섭고 압도적인 마귀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의 구세주를 꼭 만나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의 절기를 통해 바로 이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찾아감으로써 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에 계시며 마귀로부터 건주시고 당신의 보혈로서 내 죄를 대속하여 영생구원을 베풀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근합니다 영생구원을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구원을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구원을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